바꾸시죠 칼을 갈았어 칼을 갈았어 어디보자 즉처가 어딨더라 와 난 처음에는 안건건거 아시죠? 그래서 봐주시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뭐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세요 저를 죽이는게 좋으시다면 예 예 뭐 아유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갈게요 고통스럽게 뭔소리야 뭐지? 전화술인데 저 아닙니다 예 잠깐 진동이 이거 쓰고 아 이게 의미가 있나 아 흠흠흠 왠지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깜짝 깜짝 ción 깜짝 깜짝 아 모르겠다 그냥 하자 파하 으으아 자, 레디 하십시오. 레디. 알겠습니다. 응? 시작한거야? 아, 여기. 네. 아, 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즉차를 뺐습니다. 오오오. 아, 그렇다고 선생님만 잡기에는 또 그렇고. 저요? 아, 그렇다고 또 섬, 그. 섬금만 잡는 것도 그런데요. 아, 어쩌지. 딜림을 빠졌어, 딜림을. 누군 그다지 왔지. 일단 발전기까지 써있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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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왜 그러세요 아유 맛있게 생겼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유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이 뭐 이 정도로 해두고 일단은 섬님 구입 드리세요 으음... 거기 계속 있을 거잖아 아휴 저 갔네요 멀리 갔어요? 진작 갔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지? 아 예... 구로 앉... 구로 앉혔습니다 이리 와 근처에 있어 예? 아 근처에 있어 덧설치 해야죠 당연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딨지? 아 어디 있을까 아 어떻게 요리해야지 맛있다고 소문나요 아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 어떻게 요리해야지 맛있다고 소문날까 요리하지 마세요 뭘 요리를 해 아 안 그래도 배고픈데 예 제 방송 보는 건 아니죠? 살인마 할 때는 보는 거는 반칙이다 아 켜놓기만 했습니다 보진 않습니다 켜놨으면 보는 거잖아 이게 켜놓고 위치 파악 할 거 아니야 휘큽휘큽 보면서 아휴 저 양심적입니다 안합니다 알았어 믿어볼게요 예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아휴 감기 조심하십쇼 아휴 진짜 어머 누가 여기서 누가 여기서 재밌는 걸 가네 저 아니에요 아... 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왜 자기 아니래잖아 바로 앞에 파란색으로 맛있는 먹이가 있는데요 자기 아니래잖아 아니라면 좀 사람 말 좀 믿어야지 아니라는데 난 억울해 예 예 누구 질까 아이고 빨리 잘 도망가세요 잘 문이 잡혔는데요 멀이머리 문이 잡혔는데 무슨 아휴 놀랍니다 언니 지루해드려요 흫흫흫흫흫흫흫 아 이거 이탈아 이따가 너무 당하는 거 아니지 worden 아이씨 진짜 아 이거... 알림이 되게 천천히 뜨는 것 같...지 왜? 엄마야... ㅋㅋㅋㅋㅋ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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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아 주시구요 잠깐 x4 잠깐 x5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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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너무 커서 구해주시고 오세요. 그런거 하지 말고! 아잇잇잇 뭐하셨어요? 분명 살렸는데 됐는데 뭐하십니까?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베베님.. 아니 아니 베베님이래 비호님의 사랑에 항상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아닙니다. 아동님 아무래도 석근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더 드려야죠. 뭐로 인생생님 아 아니 근데 잘한다! 이 선생님 먼저 오세요. 멀리 도망가봤자 헛수고예요. 힘들뿐이에요. 지금 하나도 못 돌렸어 우리 지금 이 선생님이 많이 맞고 계셔서 그래요. 이 선생님 선생님 일로 오세요. 이 선생님! 선생님 치료 좀 부탁드려요. 이거 나 왜 이렇게 느리죠? 원래 느려요. 한 번 다치면은 한 번 걸어야겠다. 심심한데 한 번 걸어야지. 심심한데 한 번 걸어야지. 가만히 계세요. 그럼 성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알았죠? 덫 설치하면서 가만히 있을.. 구해주러 온다니. 어? 덫 설치했어요. 덫을 설치하지 말든가. 어휴 이것은 하나의 공포심을 위해서 다극을 위한 만듭이죠. 그래. 어휴 하나 돌렸다. 어휴 아아 여기 있었구나. 이게 진짜구나. 안녕하세요. 타임! 어 타임 했는데. 와 치사하다. 아이고. 형님 다. 형님. 움직이시죠. 목이 이렇게. 아이 이게 안되네 또. 이게 칼찌가 잘 안 먹혀. 야 이 선생님 죽는다. 이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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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생님 죽는다. 이놈아. 아악. 우와. 나 바로 때리는 거 봐. 우와. 너무하네. 자 이런 식으로. 아니 이걸 이렇게 뺑뺑 잘 도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뺑뺑 잘 도는 사람들은 나이. 이해가 안 가네. 그분들도 뭐. 어? 뭐하세요. 이 선생님 뭐 했어? 잠깐만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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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아니 멀리 도망가 있었어야지. 나나 살려 그러면. 아 뭐야 이 사람. 아니 잠깐 지금. 지금 윈도우 그거. 윈도우 그게 뭐야. 윈도우 그게 뭐야. 윈도우 업데이트 그게 떠서. inco. 하하하하 complott. 이거 어쩌지. 밥전 탈치할거야. 헤이 아 재밌다 에헤에헤에헤에헤 따 빨 일을 하십쇼 빠이 빠이빠이 등들음 터집니다 지금 계속 에헤헤 으허 후 자 그럼 다시 추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선생님 일단 선생님이래. 나만 아니면 돼. 손님 치료해 주시죠. 아 진짜. 어디 계세요? 손님 어디 계세요? 안 알려줌. 아 그래요? 아유 뭐 그러면. 얻다 버릴까. 이걸 얻다 버려야지 잘 버렸다 소문이 날까. 에이 모르겠다. 선생님 왜 여기로 오세요. 오지 마세요. 저기 계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다면 그냥 들어드려야 돼. 견자단 해보세요. 아유. 오오오. 나이스. 아유 그럼 또 잡아드려야지. 에헤헤헤. 뷰님. 저예요 저. 안녕하세요. 알아요. 선생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2018년 사망하세요. 강호에도 우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 선생님이 말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저 지금 지체도 못찾고 있어요 못찾고 있어요 과다추려고 사망해요 두 분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애 두 분이서 같이 뭐야 또 이 선생님 어디가셨어 또 어머나 추격을 또 해야되네 아 어쩐지 이걸 때려 말아 때려 말아 미치겠다 어디가셨대 잘 숨으세요 잘 좀 이선생님 너무 잘 도망가신다 형님 말하시면 살려드릴게요 네 설출시켜드릴게요 몰라요 몰라 두번 같이 두번 똑같이 속지 않습니다 우리 이선생님 정의로운 분이시라 아우즈로 들어가셔 여기 계세요? 행복 그냥 거기 계세요 뒤로 하시고요 오늘 찾으러 가야지 컴밍 안녕 아잇 재밌다 아잇 재밌다 어 왜 여기 고쳐져있지 그쵸 이선생님 아까 비혼이 팔았죠 흐흫 아 맞다 선생님 아까 하루 시작해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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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이 되살아났어 아 이건 어떻게 또 걸려드려야지 잘 사고 사고를 잘했다고 뭐 엉짝이 되려라 아 아 아 이것도 죽이는 좀 아깝고 어쩌지 아하 진짜 어쩌지 아 안되요 왜죠? 공구가 이렇게 많은데? 아 웃겨 저기 계셨구나 아이고 가져다 드릴게요 가져다 드린대 여기 딜리버리 서비스 되나요? 이선생 이선생 1인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발전기 앞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배달.. 배달 왔어요 현금결제하기 현금결제 아 카드밖에 안되는데 아 카드 드릴게요 카드 아 죄송이요 오고 계세요? 출발하셨나요? 아 닭이 도망갔어요 닭이 도망갔대 아 왜 이렇게 안와요 출발한지 30분이 지났는데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닭을 구해야되는데 이놈이 자꾸 도망을가서 안되겠다 손님이 직접 드셔야겠어요 엄봉이래 딜리버리 서비스 된다더니 아휴 그럼 친입고 해드려야죠 어디 계세요? 안할려 춤 물통인척 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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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탈출하셨네 아 마당을 넣은 남탈 여부 선생님 섭림 위치 알려드려요 알려주세요 그럼 살려드릴게요 진짜 네 섭림 위치를 알려주세요 저기 있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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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이라고 했지 아 퍼포때문에 좀 느려가지고 아 못 들었어요 착 누나 이리로 오세요 안가 안간다 이놈아 탁 Rec jaką 안간다 이놈아 록 선생님 나오세요 어 뭐야 저기 계셨구나 어 안녕하세요 우와 거기다가 설치해놓다니 에헤 치밀하다 우와 재워 진짜 와 이 선생님 멋있었다 진짜 이 선생님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와 반다 병 갈뻔 나 반할 뻔 내가 용사다 날 잡아 가라 으 아아 아 permis 선생님을 잡았어야지 이 선생님 말라줄 이 מת 어 뭐야 할머니 할머니 만지는 줄 알았네 내가 아 이 선생님 잠깐만요 내가 내가 치료해드릴게 어디가 내가 치료드릴께 아유 등이 그냥 등이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오호 어디가 어허 아아 따가잇 어머 죄송해요 어허 제가 무면 허름 아 지금 수술중입니다 들어오시면 안되요 거기 할머니 할머니 나가계세요 거기 나가계세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된다구요 할머니 나가시라구요 할머니 이 할머니 말을 안들으시네 지금마 할머니 저리로 나가시라구요 나가세요 어 어 이 할머니 오오 이 할머니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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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미쳤어 진짜 아 머리는 거야 저 멀리서 하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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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뭐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 아니 오셨으면 구해져 뭐하세요 아 우리 그만 할까? 이거 무슨 나이트미어 같은데 이거? 어? 어? 잠깐 나와봐 나와봐 나 지금 할머니한테 할말 있어 지금 잠깐 이거 나와봐요 나와봐 나 지금 할말 있어 일로와봐 일로와봐 야 너 비호야 지금 이 시간까지 게임하고 뭐하고 있는거야 정신을 차려 정신 차려 이놈아 히히히히히히히히 그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지 지금 겁나 지금 겁나 지금 충격먹었어 충격먹었어 비호님 지금 이제 안 봐줄거 같애 비호님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흐흫 흐흫 비호님? 비호님? 진짜 말없어 어떡해 저 화났나봐 헉 어떡해 어 뭐야 아니지? 화난거 아니지?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거지? 흐흫 흑 쑤 이쪽에 있나? 뭐야 흐흫 나도 죽여라! 나도 죽겨! 나도 죽여라! 비윤님 갑자기 목소리가 안들려 잘 이 선생님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 비윤님.. 여기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님? 아 됐다 이제 들려요 개구멍 찾았으니까 이리 오세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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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 뻥 아니지 히익! 와우 한 대 때리면 탈출이지 자 이번엔 이선생님 살인마 고맙습니다 비윤님 알려주셔서 흐흐흐흐흐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요 자 막판 이선생님 살인마 나 화장실좀 나 화장실 갔다와야돼 잠깐잠깐잠깐잠 네에이 으흐흐흐흐 네에에에에에 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더 페이스를 하고 싶은데 없네. DLC로 따로 사야 됩니다. DLC로 따로 사야 됩니다 그건. 네 그렇더라구요. 왜 시작 안 했어 아직 시작하지. 아 이거 시작하면 큰일납니다. 의리있게 의리있게 바로 시작 안 했네 나는. 일부러 내가 준비하고 간 이유가 없을 때 그냥 시작하라고. 역시 의리. 아 저 더블모니터라서 섭림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에? 그거 보면 안되지. 그거 보면 안되지. 아니 안 보고 싶은데 더블모니터라서. 아니 하나를 꺼야지. 근데 보여도. 아마 보여도 모를걸. 여기가 어딘지. 네 몰라요. 어디에요? 아날리아 줌. 아날리아 줌. 어디선거 허밍이 들린거 같애. 네 수지님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목소리 진짜 나른해요. 그래서 더 웃겨. 저 나른한 목소리로 드립치는게 너무 웃겨. 이 선생님 아직 아무도 못찾았어요? 아까 저 봤는데요. 못 보고 그냥 가셨어요. 왜에. 발전기 하나 돌렸는데? 이 선생님 많은 수련을 쌓고 오셔야 겠어. 내 뭘 모르겠어. ㅋㅋㅋㅋㅋ 네에. 하다보면. 맵은 대충. 어차피 맵은 근데 계속 바뀌어요. 독특함이. 크흠. 아유구. 발전기 하나밖에 안남았네? 뭐 하세요 지금 이 선생님 뵙고 싶어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너의 이름은 이 선생님은 두 번 정도 스쳤는데 이 선생님 어디 가시냐고요 장보러 가시는 겁니다 지금 으흠 으흠 으흐흐흐흐흐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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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인 척 이 선생님 뭐하세요 지금 지금 나무꾼이세요? 아니 왜 거기서 나무하고 있어 장작 패고 있어 어허 어디서 이선생님 농락당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네... 흐흐흐흐 영혼까지 틀렸어요 널... 널판지에 맞아갖고 아파하면서 분해하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아하이 아하이 예, 받을 때 종종 아 놓치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찌찌직 마이크 찌찌직 소리 누구꺼야? 이거 비오님꺼죠? 자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어? 왜요? 어? 보이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 이 생... 살인말때 살인말때 이게 진짜 화가나는건데 이거 살인말때 이게 진짜 화가거든요 미선생님 화이팅 오! 헉! 우와! 비오님 맞았어! 하지만! 우와! 이거 웬일 캠핑하십니까 지금? 지금 캠핑하십니까 지금? 뭐야? 아니요 캠핑이 아니라 갈고리를 찾은 다음에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늦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갈고리 찾아서 들으면 늦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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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주세요 잠깐만요 잘려주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세상에 모든 서림마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또 안되니까 좀 그렇죠 흐흐흫 그러니까 왜 나무하세요 나무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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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만요, 한번만 죄송합니다, 아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 아이, 뭐한거야 아, 능력이라뇨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밑에머리를 딸기 화이팅, 화이팅 비오님 화이팅 보니 비오 님 잘한다 우리, 우리 비오 님 너가 mean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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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우리 비호님 살았습니다 관전이네 관전 어? 관전 없나? 아 나갔구나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야 비호님 네 너무한거 아닙니까 우리?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비호님 우리 둘다 둘다 보레시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호님 이거 그 빨간색 뭐해 아 우리 이 선생님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잖아 아 거기다 그냥 손전등도 아니에요 보라색 후레시 보레시라고 하죠 이러면서 노는거죠 이러면서 노는거죠